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제이리입니다. 오랜만이죠? 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직 굉장히 어색하네요. 제가 사실 요즘 댄스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작년 4월부터 오른발의 통증이 좀 심해지면서 열심히 버텨보긴 했는데 9월에는 아예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원밀리언에서도 나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치료를 하면서 이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은 제가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께 찾아뵙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쉬면서 치료를 받고 지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따뜻한 말로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춤을 공유해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초보자분들도 춤을 쉽고 재밌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춤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방향성이라든지 동작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춤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한테 되게 의미 있고 뿌듯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춤을 좋아하시고 또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메이제이리 채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